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만간 출시될 업계 유일 10년 확정금리의 D사 일시납연금 관련 내용인데요. 이 상품은 24년 1월 중순 이후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연금의 적용금리는 연봉리로 5년 내에는 3.6% 10년 내에는 3.2% 정도의 금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신문기사 통해서 24년 1월 현재 은행권에서 4% 예금금리의 실종과 인터넷 빙킹도 막차까지 떠난 내용과 그리고 저축은행마저 평균 예금금리가 3%대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주요은행에서 4% 예금금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4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의 금리 변화를 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11월달에 4.05%이던 금리가 3.9%대로 일제히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최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4% 정기예금이 사라졌다고 12월 11일 기사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12월 13일자 기사에서는 경쟁 사라지자 자취감춘 4%대 예금이라는 재하의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치솟든 시장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들어서자 5대 은행에서 4%대 정기예금이 사라졌고 주요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3.50에서 3.90%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의 12월 20일자 기사에서는 주요은행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4%대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이 사라졌다며 이날 카카오뱅크는 예금금리를 4%에서 3.85%로 0.15%포인트 낮췄고 케이뱅크는 3.90%로 인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너마저 평균예금금리 3%대라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비즈워치의 24년 1월 1일 기사에서는 저축은행 정기예금금리가 최근 3%대로 내려갔다며 22년 말 고금리 상품 만기가 도래하자 예금금리를 더 높여 재치경쟁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이 이젠 몸살이기에 들어간 것이고 고금리로 대출 부실이 늘어나고 역맞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까지 4%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찾는 예테크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도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비교적 단기인 1에서 2년 정도 높은 금리로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그 이후 저금리 시대를 대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불과 1년쯤 전인 2022년 말 정도에 은행정기예금금리가 1%대 중반대밖에 안 되었으니 약 1년 동안 급등했던 예금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낮아지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D4 일신합연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D4 10년 확정금리 일신합연금은 예상대로 출시가 된다면 2024년 1월 기준 일신합 중 최고 수준의 금리인 연봉리 5년 내 3.6% 10년 내 3.2% 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업계 최초 10년 확정금리이며 둘째 일신합 최고 수준의 환금일이 예상되고 셋째 가입 1개월 후 중도인출 가능하며 넷째 손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엔 은행과 D4 일신합연금에 각각 일신합으로 1억원 납입 시 예상을 간단히 비교해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은행은 변동금리로서 5년간 매년 금리가 1%씩 하락을 가정하면 5년 시점에 1억 1,519만원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는 동일금리로 예치해 둔다면 10년 시점에는 1억 1,898만원이 됩니다. D4 일신합연금은 5년 시점에 1억 1,600만원이 되어 은행보다 181만원이 많고 10년 시점에는 1억 4,300만원이 되어 무려 2,402만원이 많게 됩니다. 업계 유일의 10년 확정금리 D4 일신합연금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시될지 잠옷 기대가 되는데요. 정식 출시가 되면 다시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